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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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맛있는 식사와 함께 우리 교회의 성교사학을 지원하는 행사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교진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임원들과 회원들의 향기로운 성경을 받아주시고 마리아와 마루다처럼 주님 말씀을 청정하며 사역으로 연결되는 귀한 영적인 원칙이 흘러넘치는 마리아 성교에 대해서 더 큰 사회를 담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식탁에 축복하시고 우리의 우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하고 노하우과 축적에 대해서 굉장한 팀워크를 발휘하면서 좋은 팀워크를 마련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9월이 우리의 노하우와 경험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프로페셔널 서비스와 기다리자들과 회원들에게 놀랄 수 있도록 즐거워주세요. 자, 이제 습부터 차례로 이제 코이스볼루 음식이 서브가 될 텐데요. 마음껏 즐기시고 맛있게 드시고 또 특별히 오늘은 작은 음악회를 저희가 오늘, 코이스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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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많았고50도 다 먹으면...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잘 어울리세요!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러플 티켓 받으셨으면 반을 뜯어서 하나는 본인이 다 보이시고요. 러플 티켓 받으셨으면 반을 뜯어서 하나의 모짜렐라에서 5월 19일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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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문제를 주시고, 좋은 탈런트와 능력들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이 공문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us all, now and forevermore. Amen. Amen. Amen.